강훈이 한 마리도 못 봤어요? 한 마리도 못 봤어 낚시로 한번 잡아보는 거 어때요? 족장이 결정해 나는 잘 모르니까 가시죠 풍성했던 어제에 비해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은 오늘 하루 병만족은 콩크섬으로 돌아가는 길에 물고기 몇 마리를 낚아 단출한 마지막 밤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병만족한 아침에 비해 생각할게요 이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거봐 우리 생선 좀 기도해. 한 마디라. 맛있겠다. 이거 비닐이 안 박혔구나. 원래 이거 비닐을 그냥 뜯어서 같이 먹는데. 오빠 죽은 줄 알 수 있네? 선물해드리라. 와 살피가 어때? 맛있어. 맛있다 이거. 맛있었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거 맛있어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좀 써먹어봐. 자 가장 정글에서 좀 고생하고 힘들 때가 딱 이 중반쯤 될 텐데. 그때 딱 좋은 선물일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시죠 누구한테 어떤 선물을 하는지. 누군지 모르는 거잖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혜연. 서현입니다. 숨겨. 소녀시대 혜연. 서현입니다. 예. 매주 금요일마다 하잖아요. 매주 금요일마다 하잖아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줄곧 보면서 와 감탄을 하면서 고생하세요. 네. 어우 진짜요? 예전에부터.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네. 어제 밤에도 얘기했어요. 아 그래?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신경 써서 이렇게 이렇게 인사를 해줬었는데. 그렇군요. 네. 아 근데 친해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아 진짜. 얘 막. 친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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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좀 봐. 계속. 동생이니까 말을 편하게 해 줄게요. 성렬. 힘내고 캐리비안에서 적응 잘해서 멋진 모습 보여주는 성렬이가 됐으면 좋겠고. 힘내고 건강하게 잘. 이따가 오길 바래. 이성렬 화이팅. 이성렬 화이팅. 화이팅. 이야 정부를 얼마나 하다 야 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가주세요. 님마 형 동생이요? 닮았어. 네. 닮았어. 성렬이 형 동생이에요? 대열이에요. 이 대열이라고 합니다. 진짜 닮았다. 닮았다 형. 닮았다고? 아네. 누가 성렬이야? 왼쪽이요. 항상 볼 때마다 재밌어요. 저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요. 저 써주면 안 될까요? 장한 아들에게 정글의 법칙 촬영한다고 했을 때 아빠는 굉장히 기뻤단다 모험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 다른 멤버들도 잘 챙겨주고 특히 여성 멤버인 조여정씨도 잘 챙겨주길 바란다 아빠 팬이란다 아빠 팬이란다 아 왜 그래 사랑해 화이팅 성렬아 힘들고 고생은 되겠지만 이번 여행이 너한테 가장 어떻게 보면 인생의 큰 밑거름이 될 거야 진짜 재미있게 건강하게 우리 잘 촬영하고 우리 감사합니다